꼭 사랑스러워 화장지 말고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조용하지마 담백하지만 여단들이랑 화장지 정체를 여고 불행했고요 화장지 제거 내가 키스자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 또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싶은 후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참여자의 뜻대로 정치를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의 정권교체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개혁에 걸림돌이 어디냐? 국회에요 2020년 국회혁명으로 이 촛불의 혁명의 연도를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가 못 온 경우가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